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배추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배추장사처럼 일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대구 강력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인선 의원이 아주 멋진 그런 비유를 했네요. 배추장사. 배추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조작작업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배추장사처럼 그렇게 마구 되는 대로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배추장사도 하지만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그렇게 과학적으로 일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관위가 배추장사를 해왔다.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보니까 채널A가 이제 특종을 했는데 충남 선관위에서 이제 아마 2000년부터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두 달 전에 공정선거지원단 구성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제 그게 이제 정당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런 내용을 채널A가 이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뤘네요. 선거 감시한다면서 몰래 공정선거지원단 들어간 당원들. 지인부탕으로 2012년에 입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보가 들어가 가지고 다 쫓겨나죠. 이걸 아버지가 모르게 입당 원서 낸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다 더블 민주당 당원들일 겁니다. 국힘당은 아닐 것 같고. 이런데 이 여러분들 채널A에 이 기사가 났는데 밑에 여러분들 댓글이 의견이 428개 정도가 쫙 달린 겁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비리나 불법에 대해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선거가 되면 선거관리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 채널A가 취재 결과에 따르면 특정 당원이 버젓이 공정선거지원단에 들어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정 후보에게 정보까지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드러난지 참 궁금하네요. 이와 같이 특정 정당 당원이 공정선거지원단에 들어가게 된 것을 선관위는 절대 자기들은 몰랐다 이렇게 하지만 선관위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알고 넣어준지도 모르죠. 두 달 전에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하는데 공정이 생명인 이 감시단에 특정 정당 당원이 참여해 가지고 내부 정보를 밖으로 유출한 거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2020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을 보유한 지원단은 이명을 해처겠다. 당원이 아니라는 지원자의 비당원 확인서만 믿고 있다가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파악했다. 선관위는 일체 당원인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 선관위가 해온 행적을 보게 되면 유권해석을 비롯해 가지고 덕표수 조작된 모든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넣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원 여부를 정당에 일일이 확인하려면 주민번호 동의를 받아 지행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아니 대부분 그런 중요한 직책에 하면 주민번호 같은 걸 다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정선거지원단에 참여해 놓고 그러니까 일종의 간첩을 심어 놓은 겁니다. 특정 입호부 예정자 쪽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 배우자와 관련된 사생활 소문을 공표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런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선관위는 처벌 없이 해충만 하고 있다. 인선 국민의위원이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모집했다가 임시적으로 무슨 얘기가 들리면 해촉하고 그야말로 배추장사처럼 하는 게 많은 겁니다. 배추장사만 여러분 해봤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이제 인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말씀은 배추장사처럼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선관위가 의심과 의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득표수 증감 작업이라는 것은 배추장사처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득표수를 조작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번에 이제 충남 선관위가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충남 선관위 자료지 않습니까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차이값이거든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가 딱 두 명만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표를 얼마나 여러분 더해줬는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는 모두 16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16개 선거구의 좌우의 값이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산군 마이너스 0.4%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0.4% 청량군 국힘당 마이너스 4.6% 더불당 플러스 4.6% 홍성군 국힘당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조작규모는 크지 않지만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서 16개의 선거구 전부에서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관내 사전투표를 이동시킨 것이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조작방법이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투표는 훨씬 더 많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두툼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김태흠 후보 예산군 마이너스 11.7% 더불당 플러스 11.7% 청량군 국힘당 마이너스 8.4% 플러스 8.4% 이거는 전산을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차익값도 나올 수가 없고 그래프도 나올 수가 없고 좌우가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조작선거인 겁니다 이게 도지사 선금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의회 광역의회 선거도 조작했고 서울시의회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충청남도 천안시 조작 상황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도의원을 뽑는데 충청남도 천안시 제3선거구에는 동이 모두 5개입니다 5개가 똑같습니다 후보가 2명만 나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7.3%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7.4% 원성이동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8.1%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8.1% 좌우값이 꼭 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투표자 수의 총 몇 퍼센트를 뺏어 가지고 그대로 옮겨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앞에 이야기한 공명선거추진단의 당원들 넣고 하는 그런 거야만 세발에 휜 거죠 이런 짓들을 계속해온 겁니다 2018년을 했던 것이 그게 여러분들 수사를 받거나 고치는 작업이 없으니까 또 뭡니까 2022년도에도 같은 짓을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한 번 정도야 악한 놈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악한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숨을 쉬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조작을 어떻게 이름했는지는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한 것을 낱낱이 밝힌 것이 도둑놈들 사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 실시됐던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는 거는 도둑놈들 오건 그리고 여러분도 올해부터 모두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의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정현안 과제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자신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도둑놈들 1권부터 6권까지를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선거를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문을 아마 보시거나 또 간단한 뉴스 같은 걸 직접 보실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뉴스도 보고 또 신문 같은 걸 보면 신문 밑에 독자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보실 거 아닙니까 보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바쁘지만 사람들이 뭘 갈급해하고 뭘 여러분들 이렇게 애틋해하는 걸 다 아실 거라고요 다 아실 건데 참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고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나아짐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는 것도 어느 정도 아는 거 아니까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미진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채널A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보도를 했습니다 선거를 감시한다면서 두 달 전에 구성하는 선관위 주도 공정선거 지원단에 특정 당의 당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부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자당 여러분 후보와 함께 제공하고 그걸 이제 본인들이 찾아낸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제보가 들어가 가지고 그걸 했다는 것이 채널A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이 채널A에 이게 조회수가 8만인데 4258명이 여러분들 댓글을 단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국민들이 선관위의 실상이나 선관위가 해온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아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채널A 여러분들 저도 보도를 보고 그 하단에 450만 458개 가운데서 가장 위에 붙었을 순서로 한번 쫙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봤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소상해 아는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침이 뚝대고 있지만 여기에 보시죠 왜 지난 총선에 중공인들을 선거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국민들이 항의하니까 중공인들이 더 공정하다고 선관위는 주장했습니까 검찰은 반드시 선관위 전 직원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217명입니다 반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국민은 다수가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선관위가 선거 범죄의 연료가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기 바로 밑에 이런 닷컬을 쓰신 분은 아니 그냥 정신이 나간 조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한 분은 그냥 이번에 선거 조작위원회로 간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을 여러분들 적으신 분이 좀 과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이런 찬성이 267명이고 반대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여론인 거예요 여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인선 의원님 선거관리위원회의 반중립적인 형태를 지적해 주시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관위의 절대중립을 위해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통 시민들의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139명이 찬성이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채널A의 선관위 관련 뉴스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잘라내기를 해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탈탈 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무려 417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상황이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게 공정입니까? 반드시 빠른 법적 조치와 강력처벌을 부탁합니다 176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깊이 여러분들 숙고해야 됩니다 채널A의 여러분 단독 보도에 대해서 무려 458명이 댓글을 단 겁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은 공신관계 아닌가요? 사전투표를 부정선거의 숙조로 이용하는 겁니다 267명의 여러분 찬성이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저의 주관적인 여러분 의견을 지금은 내려놓고 채널A의 보도에 대해서 선관위 관련 보도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에서부터 그냥 잘라내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 물갈이하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면 사람들의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미 구제불능입니다 제일 윗선부터 비집단인데 어떤 부정을 못하겠습니까 엄정수사에서 국가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선거관리 전반적으로 감사하다고 수사도 해야 됩니다 306명이 찬성을 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채널A가 여러분 공중파도 아니고 그냥 여러 방송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감시단의 이런 형태를 보이면 음악의 벌하는 벌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의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161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이인석 의원님 선관위의 중립성과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중립해야 될 선관위가 이러한 현실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쓰레기 선관이 해체해야 됩니다 선거사범은 전부 색출해서 감방 보내야 됩니다 먼저 대법원장의 선거관리위원장을 개밈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범법자로 구분해서 모두 구속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를 조장했으니까 선거법 위반을 신속하게 고바 조치하고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선관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채널A 방송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선관위가 공명선거 추진단을 하면서 그 안에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 여러분들 간단한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부정성급 밝히라고 아우성을 458명이라 여러분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다니 이기심을 버리고 미래세대를 생각합시다 누구든지 투표 잘합시다 윤석열 정부는 부패를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하고 바른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는 복맞은 선관위 전면 감사하라 이러니 국민들도 두 눈을 부럽대어야 된다 진짜 미쳤네 부정선거는 사행이다 이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분들은 저는 장남이고 귀머글입니다라고 하는 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 백성들이 안다는 겁니다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감추더라도 백성들이 다 이름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저런 기관을 해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양반 아주 저질리고 악질입니다 범법자들을 가려니 연금 압수주치를 내려야 됩니다 한심한 조직이 있으니 감사도 피하지 법의 지역입니다 내년 총선에는 중국인이 개편에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4.15 총선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래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 보시오 43명 여러분 찬성을 한 겁니다 사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저런 여러분들 불법이나 부정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무려 6년째 동일한 방법의 득표수 조작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시행되는 것은 정말 한국 사회가 자정작용이나 도덕이나 윤리와 법률이란 것이 다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모든 국정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재 행정부 수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여러분들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깊이 인식하시고 이 사안을 국정의 우선과제 가운데 어뜸으로 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이 문제만 제대로 여러분들 단안을 내리면 지지율에 폭등할 겁니다 우선 사연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 딱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선거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마다 이런 득표수를 조작해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사전과 당일의 차익각 같은 걸 구해보면 착하게 이런 좌우대칭인 것이 이렇게 그냥 밥 먹듯이 나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유념하시고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강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와 관련된 모든 여러분들 불법 비리 부정사건은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출간된 모두 6건의 도덕놈들 시리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참정권이 다시는 침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내면 세금을 받아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 일을 제대로 잘해야 되죠 플라톤이 일찍이 사회적 정의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각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이러면 다 모이게 되면 사회적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간 부부는 참 많이 성장했는데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국가의 공적기관이나 공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밥값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밥값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다 선관위 문제를 대충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무슨 짓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짓을 할 건지를 공병호 이야기가 아니고 대체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친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여러분들 국민들은 물과 같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배라고 하면 지금은 잠잠하지만 나중에 화가 나간 물이 배를 그냥 뒤집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언론들이 이런 침묵하고 그냥 선관위 문제를 뒤덮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국민들의 원성 어떤 종류의 칼럼 보다도 제가 볼 때는 걸출한 것이 지금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채널A가 무슨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다룬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 선관위에 공정선거 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특정 당의 사람이 두 명이 당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부 정보를 자기 당의 후보와 함께 흘린 그런 내용이 발각이 돼 가지고 그것도 선관위가 여러분들 몰랐고 외부에서 여러분들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두 사람을 내쫓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보도를 채널A가 특정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밑에 여러분들 댓글이 458개가 걸린 겁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친구들이 다 이러면서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대통령께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똑똑한 이런 법무부 장관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검찰총장은 가끔가다 여러분들 엉뚱한 이야기는 하고 대법관들은 적극적으로 선거 범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들 혈안이 돼 가지고 동네방리 뛰어다니고 이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그 꼴인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국민들은 어떠냐 국민들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무슨 짓을 하고 대통령이 왜 입을 다물고 있고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칼럼 보다 고개한 것이 채널A에 달린 458개의 댓글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민심과 국민들의 여러분들 이 단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여기 보시기 바라면 선관이 해체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맡아야 됩니다 부정선거 밝혀서 나라 바로 세웁시다 채널A는 한마디도 이런 부정선거란 용어도 쓰지 않고 선거부정이란 용어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적폐청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선관위는 해체해야 되고 대거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새로 재정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집단이 무선당과 중앙선거인입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폐지하고 감사원 산하 선거관리구로 편입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수사라 선거 계획하라 채널A가 단 한마디도 선거부정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아웃성치는 얼마나 여러분들 열이 받았으면 그렇게 댓글을 무려 458개나 여러분들 남겼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행위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사법부는 조속히 전원 의법 처리 바랍니다 사법부라는 친구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대법관들이 다 맛이 가버렸으니까 이거 참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해가지고 이 백성들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선관위 조사받고 처벌받아라 국민의 뜻이다 선관위 위원장부터 사퇴하고 선관위 전원 교체해야 됩니다 뻔뻔하게 선관위는 자리 잡고 있지 말고 전원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에서부터 아래 직원들과의 국가의 역적을 처벌한 정도의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완전히 썩은 꽃들이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자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 현대사를 통해서 어떤가는 사건이 6.25전쟁이면 그다음 여러분들 어떤가는 사건은 바로 7차례 걸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실시되고 있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앞에 것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국가 헌정질선을 무너뜨리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 공격이었고 두 번째 것은 내부의 적들로부터 헌정질선을 붕괴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 공격인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다 덮고 갔어 되겠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격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격선거가 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여러분 똑똑한 법무부 장관 이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채널A 방송에 458개 여러분들 그 의견을 가운데 위에서부터 여러분들 내려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4.15 부정선거 30여까지 방보로 이제 수사합시다 부정선거 두목이 문이 나갔으니까 내년 총선으로 잡아 넣읍시다 다 밝혔지 않습니까 한 번만 했습니까 선거마다 다 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이걸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선관위가 아니고 부정선거 조작단이라고 봐야죠 총선 때는 국민들이 개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국민들이 왁왁 하다가 그냥 다 조용해질 거다 본래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원성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점점 민주당의 선관이 숨통을 제어갑니다 내부 감첩들이 이건 진짜 심각하다 선거개입 공상당이 싫어요 그만 보고 싶다 저러니 부정선거가 맞죠 지난 선거는 증거가 확실한 부정선거인데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의 생각인 겁니다 채널A가 선거부정 부정선거 단 한 단어도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선관위 관련된 공명선거 지원단 문제를 지적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아웃성을 치는 겁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탈탈 들어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선관위 위원장은 왜 아직도 구속 안 합니까 이건 이미 범죄 수준을 넘어서 국가 전복을 노린 겁니다 진짜 부정선거 했구나 와 쓰레기다 선관위 해체하라 이렇게 썩을 수가 있나 장관님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인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장을 하면 공박사 의견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채널A 방송을 보신 시민들의 열불 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그 어떤 칼룸보다도 제가 볼 때는 고귀하고 위대한 겁니다 문제 생기면 무조건 쉽지 않다로 일관하네 선관위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냥 선관위 권익위 공수처 전부 죄인이가 주무른 거네 정치적 중립 문제가 아니고 투표함을 갈아치운 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표들이 왜 선거마다 나오냐가 문제다 이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은 선거범죄다 채용비리 같은 거는 그냥 세발이 피다는 거 아닙니까 다 밝혀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관위의 해명이 말이 안 됩니다 윤 정부는 부정투성인 선관위를 손보지 않고 손 놓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저 따위로 하니 사람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지역에 나오고 재투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선관위 자체를 다 짓입어 엎어야 됩니다 공정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 밝혀라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에 언론인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누가 있습니까 세금들 먹고 살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게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의 문제지 않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양아치 같은 짓만 5년 내내 했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정신 차리고 내부 감출 감첩 색출 일망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선 때 이미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무시하고 모르세로 하다가 이제서야 들통나는 거죠 선관위 사람들 창립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선관위 전지역은 보험가에 반도할 때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총칼 들고 이제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냥 선관에 뭡니까 그냥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고 그냥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꼼짝 달상 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정권 마지막에 받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아웃성치든 간격지 않습니까 검수완받고 통과시키고 선거를 코앞에 여러분들 만드는 데 위성정당을 만드는 법을 통과 문희상이라는 뚱뚱한 양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여러분도 국민들이 참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저도 또 노력하시면 저는 촌출신인데 촌출신들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앞이 불확실하고 안개가 척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끼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렇게 묵묵히 꾸준히 걷다 보면 좋은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걷는 거에 익숙한 거죠 계속 걷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국민들이 이렇게 다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긴가민가 했던 분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총집 대성한 것이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여러분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출간됐습니다 7월 말에는 도둑놈들 유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라 바로 세우기 선거 바로 세우기의 이름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보호합시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감각하고 무대책이면 우리라도 났어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은 지금 이 선관이 문제가 갖고 있는 그런 소위 중요성, 시급성, 긴급성 등을 깊이 인식해서 권익위원회나 감사원, 경찰,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우왕좌왕하다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그런 감사를 충실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진행되어 가는 걸 보니까 권익위원회에 전혀 협조도 하지 않고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검찰 출신의 나이가 좀 있는 분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기자회견을 두 번이나 열어가지고 선관위가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냐 그거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이하 여러분들 선관위원들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한 상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제가 짐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숨겨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은폐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자료 제출에 미적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경중을 따지게 되면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겠느냐 첫 번째 부분보다도 두 번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관위원이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관련된 사안이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선구사무를 추진하고 채용비리에 관련된 그런 선관위의 사무처 직원들이 관련된 겁니다 이 선관위의 사무처 직원들이 숨겨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언론 뿐만이 국민들이 이렇게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입에서 선관위가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제가 경력을 보니까 검찰 출신인데 보시면 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는 왜 이렇게 부패를 감싸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격한 표현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데는 익숙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 걸쳐서 선관위가 얼마나 비협조적으로 수사를 했기에 권익위원회에서 수사를 총책임지고 있는 부위원장이 이렇게 뭐죠 공개적으로 기자 간담회에 주장하겠느냐 선관위는 끝없는 거짓말을 멈추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그 약속마저 국민을 쏘기 위한 술책이라면 선관위 직원들은 검찰로부터 강제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작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채용비리뿐만 아니고 선관위 문제의 가장 본질인 선거범죄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가짜 득표수를 발표한 것을 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권익위원회가 수차례의 요청했음 불구하고 최근 7년간 채용실태 점검에 필요한 필수자료 비공무원의 정규적 전환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사기초자료인 정원, 현원표, 조직도, 직원 명단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선거관련 제출자료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인사시스템 열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숨길 게 많다는 겁니다 노태학시보다도 그 밑에 사무차장 이하 여러분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냥 수렁텅이 짓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띄연드는 헌법안의 파괴에 준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비공무원의 정규적 전환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규적 전환 과정에 친인적 또는 친 찬스가 없으니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안위는 일시적으로 지킬 수 있겠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숨겨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선관위 채용 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띄연드는 헌법 파괴 준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선관위 채용 비리라는 걸 지우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득표소 조작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근본을 띄연드는 헌법 파괴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건이 현대사를 통해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로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정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침략 행위인 겁니다 그 침략을 어떻게 했는지를 낱낱이 밝혔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득표소를 조작했는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에서 어떻게 득표소를 조작했는지 낱낱이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송이 아니고 책으로 남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겁이 안 나겠습니까 채용 비리도 이렇게 뭡니까 벌벌 떠는데 채용 비리도 뭡니까 하도 구린 것이 많은지 관련 자료로 제출하는 데 소 걱정인데 선거범죄는 여러분들 뭐 그거는 권익위원회 여러분들 선관위 특혜 채용자료 제출 비협조 꼼수 뿌리지 말고 손순위 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마한 짓을 해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왔습니까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와 유착이 돼가지고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전산 조작을 활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발각됐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의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선거 결과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선관위 사람들은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제이아 전문가가 다 여러분들 그 선거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뭘 찾아낸 겁니까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표를 이동시킨 일명 조작값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작을 한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2018년 지방선거 이게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이 전라남도도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미래통합당이 존재감이 자유한국당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제2투표소 이게 전라남도 도위원 선거입니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이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큰값이 나올 수 없어요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라남도도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전국을 얼마나 손을 댔겠습니까 이게 2018년 지방선거의 경기도위원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하고 제3의 후보가 여러분들 빼앗긴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빼앗은 것하고 딱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보시죠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7.7% 더불어민주당하고 제3당을 합치게 되면 플러스 7.7%가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4.6% 더불당 플러스 14.6% 표를 훔쳐가지고 이동했기 때문에 착하게 일치되는 숫자가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2017년부터 주구장창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표를 도독질했는가 하니까 2018년도에 서울시의회 광역의회 의원이 민주당의 102석 국민의당의 6석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오세훈 시장이 201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이러면 서울시의회가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 덕에 김어준이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tv에서 돈을 팍팍 줬으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뭡니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도 뭡니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산구 제2관내 사전투표의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용산 제2선거구는 이 동의 7개입니다 동의 7개 모든 플러스값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9% 보광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4.9% 4.9%만큼 도독질을 해가지고 4.9% 더해 준 겁니다 서빙고동 마이너스 13%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3% 마이너스 13%만큼 도독질을 해가지고 그 표만큼 뭐죠 더불어민주당에 더해 준 겁니다 한남동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 11.9% 더불어민주당 11.9% 그럼 여기서 11.9%가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용산구 제2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9%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11.9%를 더해 준 겁니다 그게 득표수 총이동은 11.9%를 곱하기 2인 거죠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쌍둥이처럼 이런 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조갑제 같은 사람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든지 양심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2017년부터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견되고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 광역의회 선거에 성동구 제2선거입니다 양쪽이 값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9.7 더블당 9.7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11.3 플러스 11.3 훔친 것만큼 대줬으니까 좌우가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을 2018년만 했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문재인 치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재하 안 됐을 때 이름도 치러지는 겁니다 그것도 그대로 도독질을 하지 않습니까 재하 전문가가 몇 퍼센트가 이름도 도독질한 걸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2022년 또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도의원입니다 수원건성구 제4선거고 훔친 표수는 731표를 훔쳤고 국민의힘의 이용선 후보한테 이용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훔친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를 관외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훔쳤고 봉당업에서 향남업에서 8단면에서 양간면에서 훔친 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훔쳐 놓으니까 이렇게 뚱뚱해지는 겁니다 차익값 그래프가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러면 숨기겠습니까 이렇게 도의원까지 훔쳤으니까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도지사선거는 말할 필요 없죠 이게 이제 강원도의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에 조작된 거 관외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된 좌우가 다 같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좌우값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뿐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참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채용비리뿐만 아니고 선관위의 고유 업무인 선거행정 선거사무에 대한 그런 수사도 이루어져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덕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변의 친인척들이나 가족들도 그냥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사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공병호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일이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을 옥죄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선거마다 여러분들 그쪽이 다 이길 테니까 지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해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 2020년 4.15 총선에 당선된 사람치고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서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부정선거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덕표수 조작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서울은 다 했지 않습니까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일부 빼고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상직 의원 전북 여러분들에서도 그 선거도 이런 조사를 해보면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이런 몇 표까지 조작했는데 다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공박사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이렇게 우리가 가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이들 생각했으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죄를 지은 사람 있으면 처벌하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쓰지 말고 법이 정한 대로 사전투표용지에다가 정품을 인정하는 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사인 쓰고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뭡니까 투표용지를 어디서 여러분들이 인시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5, 6년을 해왔으니까 간이 여러분들 남산만큼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아웃성을 치르다도 권익위원회 부연장 입에서 뭡니까 자료를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가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언론인들이나 식자청들도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됩니다 다 자기 문제지 않습니까 그냥 다 두더지처럼 해가지고 땅에만 숨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누가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고칠 겁니까 자 여러분 아무튼 계속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느냐 막연하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그런 강한 신념이 계속 선거 문제를 파헤치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선을 보인 이 도둑놈들 시리저를 여러분들이 많이 엄원해 주시고 구매해 주셔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선거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이 끝까지 완주되어 가지고 우리가 소원하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 선거부정 사전투표 조작 선관위지도 득표소 조작 선관위지도 선거범죄 같은 그런 단어들이 일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여러분께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제 참 훌륭한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되는 길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력을 유지해 가지고 성장이 계속되고 1인당 국내 총생산 이런 1인당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외관으로 보게 되면 그 국가가 훌륭한 나라로 가는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명사회 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도리라든지 그런 보편적 가치와 관련해서 좀 모범적인 그런 국가가 되는 것도 훌륭한 국가가 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북쪽에 여전히 김씨 왕조가 지배해서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연국 호주와 같은 그런 서방선진국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자 책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보도를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탈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면접을 실시해서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것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보도되는 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문정권 하에서 얼마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권영시의 통일부 장관 하에서 이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북한 인권 실제에 대한 그런 심층 인터뷰를 데이터베이스 한다 그런 내용인데 진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모든 탈북민들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육가 원칙에 따라 다 데이터베이스 에 나가는 그 자체가 문명국가로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참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국경을 딱 독일만 넘게 되면 그게 그냥 분위기가 확 다르지 않습니까 게르만 민족다운 그런 질서정연함 이런 것이 확연하게 다른 국가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들 하는 것을 독일 대사가 직접 방문했네요 현장을 이번에 보니까 독일 대사를 주독 대사가 김형균 대사인데 이분이 방문해가 짧은 내용을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우리도 북한 인권의 탄압 기록을 정립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이 소위 북한 인권 탄압 사례에 대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대한민국 정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축적해 나간다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들 북한의 여러분들 정보당국이나 고위층에게는 엄청난 심적인 압박감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날까지 모든 가능한 북한의 인권 탄압 기록을 다 정립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독일 대사가 상당히 의식이 있는 분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동독 국가보안부 슈타지가 시민들을 감시 사찰한 기록이 보관된 슈타지 문서구를 둘러본 뒤 취재진에게 구동독 슈타진 지하에서 동독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북한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도 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북한 인권 데이터베이스에 익명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고판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제공도 하고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문명국가로서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게끔 지금 동독이 통일된 지 33년이 지났는데다 아직도 구동독의 독재를 청산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둘러본 현장은 북한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독일 주재 대한민국 대사 이야기가 한 번 숙고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인연적 차이 때문에 이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 정권이 참 빼앗은 잘못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절대 가치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권도 다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좀 더 잘되게 하거나 북한 핵 문제에 있어 좀 진전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뒤로 미루어야 된다는 식의 인식은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제 586 운동권들이 모든 것이 뭡니까 통치의 수단이자 정권 여름 연장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인권도 이렇게 합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북한이 이를 고맙게 받아야 돼서 그런 문제에서 남북관계도 북핵 문제 등 진전히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반듯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반듯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정말 이 북한 문제를 대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그런 지난 정권의 그런 사례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나라가 여러분들 국권이 찬탈되거나 체제가 변질되지 않고 좋은 날이 계속되면 한국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가들이 참 그 양반들이 무도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그러나 또 그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체제를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춰지고 덮이겠죠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독대사가 정말 귀한 일을 하셨네요 김홍균 주독대사가 슈타지가 여러분들 탄압했던 그런 문서 이런 걸 보면 참 그래도 독일 민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이제 선관위 문제가 지금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선관위 문제는 채용비리 문제뿐만 아니고 선관위의 고유 업무인 선거 사무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난 2017년부터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를 낱낱이 여러분들 공개한 적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도독놈들 시리즈입니다 다섯 건이 나왔고 7월 말에 여러분들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육건이 지금 손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가설 정도가 아니고 다 까발리긴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전진 득표수를 합탄해 가지고 발표한 자연수가 아니고 그냥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 지지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부역한 거 아닙니까 협력한 거 그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에 사용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야 찾아낸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든 자료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조용한 겁니다 지금도 이 책이 나와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노예가 안 되는 거죠 노예 치하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선거를 뺏기면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 행정기관이든 아니면 행정기관 외에 별도의 칭호를 갖고 있는 그런 공적기관이든 간에 국민의 바람이나 국민의 뜻과 전혀 반대로 이렇게 아주 막무가내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은행을 일삼는 기관은 현재 노태학 치하의 선거관리위원회 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공적기관도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리는 채용비리만 감사를 받겠다 우리는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 우리는 건익위원회에 감사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를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오만 방자한 무례한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권순일과 조혜주 사이로 부정선거를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노정희와 김세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140만 피 이상 사전투표를 조작한 인물들입니다 노태학과 박찬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조작한 인물들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 나에 조작값 15%를 적용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을 당선시킨 그 여러분들 주역들이 바로 노태학과 박찬진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무려 34장을 여러분들을 훔쳐가지고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복에 대해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뒤바뀌어서 발표를 해준 겁니다 그것이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입니다 노태학이 물러나야 될 이유는 만가지 천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선관위가 출고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권익위원회라는 게는 채용비리만 수사를 받겠지만 감사원은 못 받겠다 그런데 권익위원회 자료를 일체 제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디서 있습니까 저거가 밥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늘에서 밥이 떨어집니까 땅에서 밥이 쏟아납니까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국민들의 선관위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 다수가 분노를 표출하는데 제가 궁금해가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권익위원회 선관위 특혜 채용조사의 비협조적 왜 이렇게 부패를 감사나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장 조선일보 6월 28일자 기사 선관위 협조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둘째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 셋째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보니까 3,9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의겼고 96%가 선관위가 권익위원회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이 제가 여러분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성함이 전현희 씨가 물러나고 전현희 씨는 통영 여자입니다 제가 통영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남 통영 통영에서 여러분들 서울대 치대를 갔으니까 공부를 잘한 거죠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서울법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대법관이 여러분 되면 뭐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 딱 한 번만 여러분들 하면 다음에 만수무강할 거라고 생각했죠 딱 한 번만 했는데 한 번 한 게 딱 걸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선관위원회의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 여러분도 한 번 권익위원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성윤 씨입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하셨고 변호사를 해왔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했습니다 그게 검사 출신인 겁니다 검사 출신이면 수사관 생활을 오래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종류의 수사를 선울남부지방 강주지방에 다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딱 했으면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선관위가 이런 자료협조를 원활히 하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간이 남산만큼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키웠을까 본인들이 권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96%가 이 사람들이 협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다고 해서 그 밑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걸 남겼습니다 56명이 그래서 한 번 의견을 시중 여론을 탐방한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선관위의 부정부패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만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도 검찰 수사도 다 동원해서 선관위를 압박해야 되고 그냥 이번에 해체시켜야 됩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거사무가 고도의 무슨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용지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행정관정 도움도 많이 받을 거고 표를 더하는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선거마다 뭡니까 표를 이동시키고 저리 이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수사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아주 우습게 깔보니까 헌법기관 운운하며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만들어낸 최고의 권력입니다 잘 지적했네요 이렇게 선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뭐죠 호환무채하게 할 수 있느냐 이미 말로 해서 타협할 상대가 아닙니다 선거관리비는 독립된 기관을 알공해서 대한민국 제1의 권력기관으로 올라선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범죄 행위가 분명하니 검찰 수사로 가야 됩니다 선거안이 만만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독하고 치열하게 목숨 걸고 조사해야 됩니다 강제로 수사해야 됩니다 저들은 부정마피아로 결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강제 수사해야 됩니다 아마도 목숨 걸고 방어하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정선거 붙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안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세금을 받아서 여러분들 사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감사원에 있든 대통령실에 있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든 대법관을 하든 간에 공직이란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공직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번트라고 하지 않으면 봉사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모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된 것이 대한민국에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국민들이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세상이 어느 날 깨워보니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활동을 왜 합니까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진실을 파헤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선관위를 여러분들 지금 상전처럼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모든 선거결과를 다 결정해 왔습니까 이 책들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와 선거결과를 결정하고 국민들은 다 덜너리가 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4.15 총선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노동놈들 4권 지난 지방선거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노동놈들 5권 대통령 선거부터 여러분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조작 보고선거입니다 조작 보고선 그 자들이 선거를 이렇게 조작했습니다 대국민 보고선거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인사든 국가의 일이든 간에 모든 게 때가 있고 기회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은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다음에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이렇게 불거져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걸 무덤덤하게 그냥 뜨뜻 미지근하게 그냥 넘기면 그럼 꼼짝없이 뭡니까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날부터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글들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국가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번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선관위 문제가 외부로 노출돼 가지고 이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은 거의 안 올 겁니다 이번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시사 논평이 조금 이렇게 항상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독서노트 시간을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다루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로마의 오현제 가운데 한 분이죠 황제의 명상록 내용을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옛날에 읽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방송 준비하면서 갖게 되면 저도 충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시사 문제 외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시대가 참 편안하고 좋아졌지만 사람의 본질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전을 가끔 보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삶의 많은 문제를 해쳐서 전진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마치 마지막 일처럼 하라 이런 내용을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록 여러 권 저수 가운데 박 교수님이 하신 여기에 현대지성사가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네요 책이 여러 권의 책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책은 특히 이제 주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읽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하면 그가 누군지 그런 부분을 아주 상시하게 이렇게 다뤄네요 이렇게 이제 읽기 좋게 내용들이 나오고 이렇게 주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여러분들 자기 개발에서 비슷하게 그렇게 참 재밌는 책이네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AD 기원 후 121년부터 18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의 16대 항제고 오현제의 마지막 항제고 스토아 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170년에 게르만 민족의 침국이 심각해지면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항제는 180년에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북부 이탈리아와 게르마니아에서 계속 전선에서 이렇게 황제가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아주 독특한 삶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그런데 세상 일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외동 아들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마 로마 역사를 통틀어 가서 내로에 필증할 정도의 그런 폭증을 하다가 군인들에게 암살당했던 그런 항제죠 이 코모두스 코모두스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그렇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인 아들이 나온 겁니다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는데 이걸로 인해가 이제 군인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되죠 121년에 나가지고 180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특히 이제 이 책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생애 말기에 게르만족의 침공을 제압하기 위해서 도나우 지역의 원정을 간 10여 년에 걸친 기간에 쓴 철학일기니까 전선에서 죽음도 많이 봤을 것이고 또 긴박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현장에서 이 스토아 철학자답게 그야말로 삶과 세상을 관주하는 나름의 그런 철학술을 쓴 겁니다 명상록 이름답게 명상록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게 화를 내거나 잘못할 경우에도 금방 평정심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유창한 언변으로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성급하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여러분들 명상록에 처음 시작된 부분은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유소년기부터 자신에게 많은 그런 배움의 기회를 줬던 사람들을 회상하는 부분으로부터 글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자기에게 화를 내거나 잘못한 경우에도 평정심을 찾거나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줘야 되지만 성급하게 동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대부분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 하룻밤을 세워보는 것이 참 중요 필요하죠 하룻밤을 세워보면 그 중요한 결정의 판단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1권의 16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폴로니우스 어린 시절의 서성입니다 아폴로니우스로부터는 내면의 자유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 오직 이성만을 의지해 살아가고 다른 것들은 한순간이라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자녀를 잃거나 오랜 병을 알아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늘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며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생생한 모범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지만 한 번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고 어떤 외부 상황에 그런 급변하더라도 자신의 이성에 의지해서 그렇게 꿋꿋하게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마르코스 아울렐리스 항제는 어린 시절의 서성이었던 아폴로니우스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다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자녀를 잃거나 오랜 병을 알아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면의 힘이 있어야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죠 섹스토스 철학자 또 이 섹스토스가 여러분들 하는 철학 모임에도 항제가 자주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섹스토스로부터는 인자함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 잘 다스려 나가는 가정의 모범적인 모습 그리고 자연과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꾸밈이 없는 위험과 장중함 친구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자들의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에 대한 인내와 관용을 알게 됐습니다 기원전 여러분들 2세기 무렵에 거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떠드는 자들의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운 자들에 대한 인내와 관용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잘난 말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시무스 스토아 철학자이자 원로운 의원에게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 한 번 결심을 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병을 앓을 때나 그 밖의 다른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쾌활함을 잃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유함과 위험이 잘 조화되어 있는 성품의 모범을 보았으며 자기 자신에게 맡기는 일들을 아무런 불평없이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평상심을 유지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쾌함을 유지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내공인 거죠 그런 부분을 참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네요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쾌활함 평상심을 잃지 않는 것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매 순간마다 로마인답게 남자답게 꾸밈없는 당당함과 동포와 독립심과 정의감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사심없이 완수하고 다른 잡념들을 모두 다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치 그 일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마지막 일인 것처럼 행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감정에 이끌려서 제멋대로 행하지 않으며 위선과 이기심과 내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불만에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상적인 인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네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치 그 일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마지막 일인 것처럼 행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사노동이든 자기의 업무든 이렇게 유튜브 활동이든 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과 에너지의 일부분을 투입하는 활동이라면 마지막 일인 것처럼 행하고 오 나의 정신이여 너는 내 자신을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있구나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너의 인생도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마치 너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뜻이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개인의 여러분들 자기 세계가 있고 자존감이 있고 또 확고한 자기결정권이 있으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휘둘리지 않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어차피 다 흘러가는 거니까 이름을 날리고 이런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젊은 날이야 그 자리를 위해서 막 질주하듯이 뛰고 하지만 세월이 오르면은 어떤 면에 보면 좀 덧없는 부분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마치 너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황제다운 그런 지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책 한번 소개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지금까지 나온 다섯 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0일 날 아 7월 30일 날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제 두 번째 여섯 번째 책 이게 나오게 됩니다 참 이번 기회에 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이 선관위의 소위 선거 범죄에 대한 문제들도 명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확신이 않습니다 참 여러분 재미나죠 저 같은 사람은 한국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규모의 대형사건이 바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들은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누가 옳은지는 세월이 흐름인데 판가름다겠지만 만일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구한말의 위정자들이 내린 판단에 따라서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 김시 왕조 하에서 신음하는 그런 동포들을 보게 되면 판단을 잘못 내리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이 문제가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대한민국 침탈행위가 발생한 체제전복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아직은 명료하게 그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책이 주변에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마르쿠스 아울렐스의 황제 오현제의 마지막 인물이죠 아주 훌륭한 그런 책인 명상녹을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코모도스라고 로마 역사상 가장 폭정을 휘두른 인물로 유명하니까 자식 농사는 마르쿠스 아울렐리 상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번잡함을 뚫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이런 제목으로 상당히 이렇게 번역이 잘 됐습니다 이 책이 특히 현대지성사에서 나온 이 책이 121년부터 시작해서 18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르쿠스의 유일하게 생존했던 아들 코모두스가 15세 나이로 공동황제가 된 이 친구가 이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냥 폭정을 치둘가지고 황제시대가 종식되고 이제 군인들이 황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정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의 움직임들을 주의 깊게 잘 살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됩니다 자기 내면 세계를 잘 관찰하고 자기 내면 세계를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마음을 지키는 거 참 쉽지가 않죠 인문학자들은 되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자기 개발서나 자기 개발서 같은 데서 많이 다루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데 익숙하죠 그 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는 왜 너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들을 더 배우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들에 쓸데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멈춰라 하지만 그런 후회도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런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저 자신의 온갖 충동과 생각에 씻기는 대로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지쳐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그 시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하고 자기 자신 사이에 적당한 정도의 그런 담을 쌓아가지고 외부의 그런 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삶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나름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글이 10년 정도의 단유부 지방 주변에서의 전쟁을 치른 황제한테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죠 한참 전쟁을 치른 입장에서 얼마나 격무겠습니까 황제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서도 아마도 명상록을 쓰는 것 자체가 황제가 자기의 내면 세계를 가담는 그런 일종의 활동 가운데 하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공데일리나 이런데 글을 많이 쓰는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큰 효능이나 효과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심적 상태를 좀 이렇게 정화하는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계속 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시판에 올라가는 글 중에서 이런 선거에 가는 글들도 그동안 많이 올렸지만 요즘에는 단상이라 해가 에세이 스타일의 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그렇게 글로서 표현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절은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사라져버리는가 우주 속에서는 온갖 사물들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지고 시간 속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모든 대상들 특히 쾌락으로 유혹하거나 고통으로 두렵게 하거나 허영심을 부추긴 드는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값싸고 하찮으며 추악하고 덧없으며 죽어 있는 것들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이승의 역할이다 여러분 다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부, 권력, 명성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 삶에서 우선순위나 중요도도 좀 순위가 바뀌죠 모든 것이 신속하게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좀 내려놓죠 내려놓게 되는데 젊은 분들에게 그런 걸 권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젊은 나라에는 더 높고 더 많고 더 멋진 것을 향해서 진군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포말처럼 다 부서지고 금세 다 변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값싸고 하찮음에 추악하고 더럽음에 죽어 있는 것들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이승의 역할이다 뭐 인간관계 다 그렇고 뭐 다 변하지 않습니까 바뀌고 변하고 퇴색하고 퇴락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삶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허무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또 넘어서 가지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란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고 지나간다는 것도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언제나 순간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지금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현재란 순간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든 오직 현재란 순간만을 잃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는데 이게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거니까 그냥 흘러가면 그 다음에 미래가 되는 것이고 흘러가고 나면 과거가 되는 것이죠 현재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살면 도덕질 같은 거 안 하죠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고 사기 같은 거 안 치고 진지함과 성실함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기가 차지하고 거짓이 차지하고 위선이 차지하고 조작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리 이익이 막대하더라도 선거를 조작할 그런 기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 이름들 조작하는 그런 기획자들의 명을 받들어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전산조작범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인생들 허싸게 사는 거죠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수사를 받고 대검찰 등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먼저 어려움을 당하겠죠 옛날에는 아주 그걸 애타게 그렇게 보고 했는데 지금 먼저 쿨하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골로 안 가겠습니까 세상만 사는 게 다 인과응보니까 선거 부정을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회를 그 사회 지도자와 국민들이 용인한 상태에서 뭐가 온전하겠습니까 저는 온전할 수 있는 거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게 다 파괴가 될 거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마르쿠스 아울렐리스 황제처럼 현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공정당이 그렇게 뭐죠 조작에 연료가 돼 있으면 그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거죠 우리의 정신을 위대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살피는 능력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일치하는 내용이 나왔네요 여러분과 우리의 정신을 위대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런 많은 사안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관찰하고 바라보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한 인물이 젊은 날 농객으로 필명을 날렸지만 노년의 한국 사회를 몰락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거부정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고함치는 걸 보면서 저는 뭐 단호하게 저 양반은 인생을 완전히 헛살았구나 그렇게 그냥 단정을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된 거죠 우리의 정신을 위대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물 현상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살피는 능력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없으면 그건 뭐 사람이 죽은 거죠 양심이 마비가 된 거죠 그 사람이 문인이든 그 사람이 엔지니어든 그 사람이 교수든 그 사람이 대법관이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장관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 훈장이고 그냥 외관이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물과 현상과 문제를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뭡니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란 거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한 마르코스 아울렐리스가 명상농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삶의 본질적이고 기둥과 같은 부분들이 여지없이 뭡니까 한국 사회에서 다 와해된 상태지 않습니까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 문장이 지금 나오네요 우리의 정신을 고결하게 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살피는 능력이란 것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장관이든 그가 농객이든 그가 정치가이든 그가 대법관이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사람들은 시골이나 해변이나 산 속에서 혼자 조용히 물러나 쉴 수 있는 곳을 갖기를 원하고 당신도 그런 곳을 무척 그리워 원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 너는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너는 내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 즉시 내 자신 속으로 물러나 물러나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편안하게 쉬기에는 자신의 정신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자기 내면 세계가 아주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주 번잡한 휴가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수시로 자기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시오노 나나미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에 가는 그런 내 사랑하는 마키아벨리인가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관직에 쫓겨나가지고 피렌체에서 다시 한 번 더 관직으로 복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졌지만 그 소식이 계속해서 이제 들리지 않으니까 낮에는 선술집도 가고 사람도 만나지만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의간을 여러분들 다 챙겨 입고 그러니까 외출복을 집에 있는 평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서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서재 속에서는 현재의 인연들과 모든 관계를 꺾고 고전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묘사를 한 걸 봤는데 언제 어디든지 간에 자기 내면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휴가지가 없더라도 항상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스토아 철학 차단이라든지 마르코스 아울릴리스 황제의 명상록은 내면 세계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5권 5권입니다 다음 달 말에 나오는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 6권까지 나오면 6권이 나오게 되는데 1월부터 나와가지고 5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번에 채용비리 때문에 선관위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사회가 선거범죄 문제 선거사무와 관련된 아주 치명적인 득표수 조작 문제를 밝혀서 해결해서 다시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후보의 득표수를 만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활용해야 될 건데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